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사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대박 사연이 줄을 이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가상화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강조해 오신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최근 그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천조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떨어졌다 그래서 고점 대비로 치면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전 상황을 보면 또 급등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짧은 시간에 급등하고 급락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왜 이렇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화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를 적에는 믿음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가격이 오르고요 또 내릴 적에는 아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근거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격이 빠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산업사회나 이럴 적에는 상품을 가지고 이제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고 정보통신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형 자산도 이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시대가 돼서요 그래서 그 무형 자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면 가격이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내리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기세에 많이 나옵니다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급등했다가 또 머스크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또 급락하고 특정인 한 명에 의해서 너무 출렁이는 게 심한 건 아니야 특히 투자자들 가운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워낙에 미래 산업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많이 했고 또 테슬라 자체의 기업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한 사람의 발언, 몇 명의 발언으로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 시장 자체는 지금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발언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출렁거린다는 것은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왜 특정 코인의 가격에 우리가 1이 1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 말고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드리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예치하는 것에 가서 제가 맡깁니다 맡기면 그 맡긴 자산에 대해서 자한테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제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이자농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자농사를 해서 제가 받은 코인은 전혀 가치도 없는 코인들인데 이 코인들의 가치가 또 거래소에 상장이 돼가지고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제가 1비트코인을 맡겼는데 제가 받는 그 이자 수익이 제가 맡긴 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하나의 가격에 1이 1비할 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분산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런 분산금융의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그냥 코인 가격에 대해서만 1이 1비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고요 개선이 필요하다기보다도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암호화폐도 어려운데 또 분산금융을 설명해야 돼? 짧은 시간에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의 가격 등락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분산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분산금융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 코인 가격의 등락에 사람들이 그렇게 1이 1비 안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수장이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부터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또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은 변화한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을 팩트를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아시지만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것도 최근에 발언을 보면 다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견이 본인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월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단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가상화폐가 과연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화폐로서는 좀 제약이 있다고 보십니까?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냐 증권이냐 아니면 화폐냐 상품이냐 자산이냐 여러 평가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당연히 얘가 화폐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곳은 얘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얘가 상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얘는 일종의 얘가 화폐라고 그러면 달러나 원화가 있고 그래서 거기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환율이 변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코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USDT나 USDC 같은 코인이 있고 얘네들은 1달러의 가격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려고 할 적에 쓸 수 있는 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코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비트코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 큰가요? 상당히 큽니다 비트코인이 주로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비트코인이 전체의 50에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더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상위 10개의 코인에 보면 거기에 US 테더라든지 아니면 다이라고 하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비트코인 여기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는 화폐로서의 기능은 우리들이 관심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역할은 크게 할 수 없고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포션이 작은 스테이블 코인이 주 시장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는 화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것도 화폐 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인데 예를 들어서 US 테더나 이런 것이 기축 통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을 적에도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라고 하는 그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걔가 주류가 되고 나머지 시장을 이 암호화폐가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폐로서는 그렇다고 치고 대신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이미 투자자들이 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다 최근에 보면 투자의 전설 레이달료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있어서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앞으로 현재 투자를 하는 경우에 달러에도 투자도 하고 금에도 투자하고 그러는데 금만큼이나 중요한 투자 가치가 있는 어떤 자산으로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게 가지는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얘는 디지털 화폐인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무한히 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암호화를 통해서 막아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못했습니다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은행에서 저한테 수수료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돈을 갉아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거기다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 코인을 한 달 동안 안 쓰면 액면 가격의 1%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정보를 미리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말로 한 달 지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제가 아날로그 경제였다고 그러면 이런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함의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이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 어디도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원천 기술이 암호화폐가 될지 아니면 다른 기술이 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암호화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가 찍는 CBDC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CBDC를 찍는다고 그러면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CBD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눠주는 종이 돈 대신에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가상화폐랑 디지털 화폐랑 이미지가 비슷한 어떤 디지털상의 돈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중앙은행이 찍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지폐는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암시장이나 이런 데서 자금세탁 이런 곳에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은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다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떠나서 지금 지폐는 추적이 안 되는데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 적에 추적이 되도록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그 CBDC를 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추적이 되니까요 추적이 되니까요 또 하나는 얘는 온라인 화폐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황이 되면 정전이 되거나 통신이 두절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호화폐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얘는 아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쓸 적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잘못하게 되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알고 보면 다 블록체인 기술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암호화폐가 그 기술을 다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지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있었는데 답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궁금했던 사항 많이 해소됐기를 바라고요 김영중 특임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